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욕 지구 한인교회 협의회는 제1차 미스바 회계운동 준비기도회 및 성경통독 세미나 준비기도회를 11월 11일 어제 오전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준비기도회에서는 하정민 목사, 박황우 목사, 문종훈 목사, 송윤섭 장로, 이병수 목사, 라홍채 목사가 미스바 회계운동과 뉴욕 교계 그리고 조국을 위해 성경통독 세미나를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이만호 목사는 점점 강성하니라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부터 먼저 회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참목자가 될 때 다위처럼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예배당 구입과 관련한 간증을 통해 그 당시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경험을 앞세웠다고 회계했습니다. 김희복 회장은 미스바 회계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줄 믿는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비위원장 박 마이클 목사는 미스바 회계운동 집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40일 일레이 준비기도회에서 734명이 동참하고 있다며 교회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스바 회계운동 집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퀸자닝 교회에서 최형 목사와 박성규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집회를 앞두고 40일 준비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성경통독 세미나는 폴 김 선교사를 강사로 11월 18일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뉴욕지부 제8대 대표회장의 김경열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한기부이사장 송일연 목사가 참가해 취임패를 증정했습니다. 김경열 목사는 취임 인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세계보금화의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요즘 부흥회가 옛날 같지 않지만 회계의 심령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며 양보다는 질로, 받은 은사대로, 부흥사의 푸른 계절이 되게 하는 일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뉴욕주 전역에서 뉴욕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뉴욕주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의 진앙지로 불렸던 뉴욕시가 가장 안정적인 코로나19 지표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주 보건국 DO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하루 동안 15만 3,396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행돼 5,138명이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하루 감염률은 3.35%입니다. 주 전역 7일 평균 감염률은 2.78%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7일 평균 감염률이 1.2%로 주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의 낮은 감염률은 백신 접종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기온이 떨어지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하다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생 위험이 화이자 백신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CNBC에 따르면 폴바튼 모더나 최고의학 책임자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30세 미만 남성 사이에서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발병 건수가 화이자 백신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는 더 적으며 자사 백신의 효용이 부작용 위험을 능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튼 CMO는 프랑스의 통계를 인용해 희귀 부작용인 심근염 발생 빈도를 설명했는데 12세에서 29세 남성 중 모더나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13.3건의 심근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10만 명당 2.7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선 지난 7월부터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접종을 승인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심근염 위험을 이유로 30세 이하 남성에 대한 접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